자, 우리 제목을 띄워주세요. 보금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gospel? 아프리카 친구들, 안녕하세요? Hello, African friends. 저는 한국에 있는 요엘 선생님입니다. I'm Joel, evangelist in Korea. 오늘 보금을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보금에 대해서 무엇인지 이제 똑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보금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다들 보금을 지금도 듣고 있죠? 2000년 전,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보금을 전파하셨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보금을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보금이란 무엇입니까? Children, what is the gospel? 성경에서는 보금은 기쁜 소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Bible records the gospel is good news. 왜 사람들의 이게 기쁨의 소식일까요? Why is the gospel good news for people? 아는 사람? 손 안 들고 우리. 자, 계속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보금을 듣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아셔야 돼요. To know this, we must know what kind of being the man who hears the gospel is.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What kind of being is man? 아는 사람? 손. 통역해 주세요. Does anyone know the answer? Raise your hand. 우리 화면 너머에 있는 아프리카 친구들. 아는 사람 손. African friends raise your friends' hands. 자, 지금 아주 오! 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오! 아주 수많은 아프리카의 친구들이 손을 들고 있네요. Many friends in Africa are raising their hands. 자,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First, take a look at your friends next to you. 웃음이 나오죠? Your friends makes you smile. 아니, 뭐지? 친구 얼굴 보기만 했는데 왜 웃음이 나올까? I just looked at my friends. Why does he or she make me smile? 지금 아프리카 친구들이 웃음통이 됐어요. Now, African friends are laughing together. 여러분의 깔깔깔 웃음소리가 지금 들리는 중이 있습니다. I can't hear the laughing sound. 자, 우리 하나 학생도 그렇고 우리 다시 한 번만. 자, 옆에 친구들 봅시다. 옆에 친구, 옆에 친구를 보세요. Take a look at your friends next to you. 자, 나와 이 친구들은, 우리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What kind of being did God originally create us, humans, including you and your friends? 자, 생각하고 계세요. 좀 어려운 문제를 낼 거예요. 맞춰보세요. I'm going to ask you a rather difficult question. guess the answer. 자, 사람은 다스리는 존재일까요? 다스림 받는 존재일까요? Is man a man, a being that governs? or a being that is governed? 아는 사람! 자, 지호 학생, 손들었습니다. 나와 보세요. 정답은?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God originally created humans as beings to rule over.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함께 큰 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이것을 봤을 때, 즉, 사람이 누구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을까요? 잠시만요. 우리 친구들, 말씀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옆에 웃고 떠들면 안됩니다. 번역해주세요. 여러분, 집중해서 하는 말씀을 드리세요. 손 내려놓으세요. 자, 친구들, 다 손을, 주먹을 쥐고, 자, 잘 보고 잘 들어야죠. 자, 집중해주세요. 자, 즉, 사람이 누구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사람을 빚어서 창조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었죠. 자, 그렇기에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다녔어요. 자, 하나님의 모습을 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What kind of appearance did men have? 한 푼 줍쇼, 이렇게 했을까요? Did they say, give me some money? 아, 배고파. 먹을 거 찾으러 다니자, 이렇게 했을까요? Did they say, I'm so hungry. I have to find some food. 돈이 필요해, 이랬을까요? Did they say, I need some money. 아닙니다. No.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다닌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아주 멋있게, 당당하게 다니셨어요. The men who had the image of God were very confident. 자,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을 시기 질투한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아니죠. 시기 질투한 녀석이 있었어요. Now, there was a being who was jealous of them. 누구일까요? Who is it? 누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니는 것을 가장 싫어했을까요? Who hated that man was in God's image? 손. 아는 사람, 손. 주영 학생, 나와보세요. 네. 자, 카메라 보고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Serpent. 비슷했습니다. 자, 자리로 가세요. Very similar answer. 자, 하늘 학생. 나와보세요. 여기 딱 서서 발표해보세요. 자, 어떤 녀석일까요? 사탄. 아멘. 정답입니다. That was the answer. 자, 사탄이 바로 이것을 가장 시기 질투했습니다. Satan was jealous of men. 아니, 그 사람도 피조물인데 왜 사람만 하나님을 따라 만들었어요? 만들었을까? 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져서 에덴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거야? Why did humans receive everything from God and are ruling Eden as king? 사탄은 이것을 시기 질투했어요. Satan was jealous of this. 사람은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배하면서 세상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때문에 사탄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가를 통해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지길 바랬어요. He hoped that the image of God in people would disappear through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in the garden of Eden. 그래서 사탄이 생각을 했어요. So, Satan thought 저 녀석들 말이야, 통치 못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I want to make them not to rule Eden. What can I do? 여러분, 사탄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하며 바로 뱀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Satan appeared to them as a serpent. 사탄이 짜잔 나 사탄이다! 하면 사람들이 저리가 하겠죠. If Satan appears, ta-da! I'm Satan! Then people will flee away. 그런데 말이에요, 아주 작은 뱀이 이렇게 왔어요. 뱀이 왔어요. But Satan came to people as a tiny serpent. 하와야! 저거 왜 안 먹어? 저거 맛있어?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미혹했어요. Satan said to Eve, Why don't you eat that fruit? That's really yummy. 그러자, 사람은 그 미혹이 넘어갔어요. People were tempted by the serpent. 아담과 하와는 선악거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듣고 결국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Adam and Eve disobeyed God's command not to eat the fruit from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listened to the serpent and lost the image of God in the end. 하나님의 모습을 잃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What does it mean that they lost the image of God? 아까 전에 사람은 어떤 존재로 창조하였다고 했죠? What kind of being was man created? 전도사님 보세요. 자, 다스리는 존재라고 했죠? They were the being who ruled the world.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쩌나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렸네. 그런데, what happened to them? They lost the image of God. 이제 그러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Humans who lost the image of God were robbed of the ruling authority over the world. 여러분, 본래 사람은 돈, 음식, 집,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 이 발밑에 두고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자, 이미지 보이시죠? 모두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잘 보실 줄 믿습니다. 자, 돈, 집, 그리고 음식, 이렇게 사람 발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셨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예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통치할 사람을 두시고 그 아래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어요. 하지만 사탄의 미혹을 받은 후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자신이 다스리는 존재였다는 것을 잃게 됐어요. 평생 이제 수고하면서 돈과 사람과 세상에 보이는 좋은 것을 다 섬기는 종의 존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골든 크라운, 킹 컴퓨터에 나가고 있어요. 자, 왕관이고 왕이 있습니다. 왕관은 누가 씁니까? 왕이 쓰죠. 왕이 쓰죠.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코킹스. 바로 공동왕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혼자 왕이 되셔서 사람을 다스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원래 통치를 해야 할 바로 너희들,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까먹어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야, 너는 그런 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 다스를 자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하늘 학생, 기쁘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이잖아요. 친구들, 친구들은 가까이 와야 좀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 화면 가까이 오세요. 그러면 집중이 잘 될 것입니다. 이건 자막 처리하죠. 자, 우리 친구들. 와,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 집이나 가정, 차나 보면 왕이에요? 왕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은 왕이에요. 상상해보셨어요? 여러분 왕이라니까요? 왕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 지금 내 주위에 보이는 것이랑 여기에 속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원래 왕이었어요. 왕인데 이러고 있어요? 왕이면 어때요? 아주 기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이 아주 우리가 기쁜 소식이란 거예요. 아멘! That is why the gospel Jesus preached is good news.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왕이 될 사람을 부르시는 소식이거든요. Because the gospel is a news in which Jesus calls people to become kings with him. 아니, 진짜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Let us think it realistically. 자,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 friends in Africa 아프리카 현실 상황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what the situation is like in Africa.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 내가 왕이라고? However, even in that situation you should know that you are the kings. 아, 지금 내가 좀 삶이 어렵고 밥을 좀 못 먹는 상황이지만 나는 원래 왕이라고? Even though I sometimes become hungry and my environment is difficult but you are kings.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을 듣게 됐을 때 왕이 될 수 있다고! When you hear this gospel you can really become kings. 지켜보세요. 정말 어떻게 변하는가? Watch it. You will be totally changed. 이 복음이 아프리카 땅에 지금 들어가는 이 순간 그곳에 여러분들은 이제 왕으로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When this gospel enters into Africa your friends will be established as kings. 기쁘죠? 자, 우리 한번 기쁨의 박수를 드립시다. 와, 내가 왕이다! 와, we are kings! 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천년 동안 이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The Bible prophesied that Jesus would come back to the world and become king of this world for a thousand years. 그때 예수님만 왕이 되는 것일까요? Does will Jesus become the only king then? 아닙니다. No.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복음을 잘 듣고 준비해서 같이 왕이 되어 통치할 준비를 해야 돼요. From now on, you children must listen to the gospel and prepare to become kings and rule together.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어서 갔을 거야. 이게 맞는 말일까요? Is it right to say We must have the Holy Spirit within us to educate us with the word of God. 성령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When the Holy Spirit teaches us the word, the word is engraved in our hearts and the image of God naturally emerges from us. 자, 우리 친구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옆 친구들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Now, say this to the friends next to you. 자, 우리 옆에 친구 보면서 자, 성령님이 너를 왕으로 부르셨어. 하세요. The Holy Spirit has called you to be king. 우리 아프리카 직모들도 똑같이 해주세요. Friends in Africa, say this to your friends next to you. The Holy Spirit has called you to be king.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왕의 신분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참을성을 가져야 합니다. 때론 성경 말씀을 듣는데 막 지루해.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맞죠? Sometimes it is difficult to sit in a chair when listening to the word or studying at school. 그렇지만 똑바로 앉아서 참을성을 가진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But students must still sit upright and be patient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Children everything is connected 예배를 잘 집중해서 들이면 평소 학교에서도 수업을 잘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If you concentrate well during worship you will be able to concentrate well during classes at school 그리고 나 원래 공부를 못했어 근데 복음을 복음이 너무 좋아 잘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어떤 것일까요? Let's say I was not that smart but I listened to the word of God's will then God gives me a gift Can you guess what the gift is? 바로 우리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손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줄까요? 복음을 잘 들으면 지혜를 주십니다. God gives us wisdom 그 다음에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잘하면 장난감도 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He gives us wisdom first and then if we keep concentrating on the word He gives us toys as well and other things in the word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친구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에 끌려 다니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왕이 될 때 바로 이 땅에서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When you listen to the word the word of God's will you can become the rulers even in this world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도 이제부터 겸손하고 또 뭐였죠? 순종하며 또 참을성을 가져서 하루하루 삶에서 이것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을 다시 띄워주세요 Let's see the title again 보금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gospel? What is the gospel? 결국 보금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쁜 소식을 지금 이 보금을 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In the end the gospel tells us that we will become kings with Jesus and through this message you are listening to it 우리 모두 꼭 성공합시다 아멘 Let us become successful in becoming the kings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Good father we thank you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You have given us such a big grace 어떻게 제가 왕이라뇨 How can I become a king? 지금 내 삶은 먹을 곳이 없고 집도 없는데요 주님 I sometimes become hungry and my house is not good 그래서 내가 보금으로 왔다 Jesus says That is why I came to you as the gospel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의 왕이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러 지금 이 순간 보금으로 오셨어요 이제 보금을 듣는 너희들은 기뻐할지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여 나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여 기뻐하라 왕이 너에게 왔다 이제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받을 그 나라가 지금 이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보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보금을 듣지 않으면 내 환경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이 될 수 있는 초대장을 여러분에게 지금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보금을 거절하지 마세요 이 보금을 내 생명과도 같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당장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시간 안에서 점점 왕의 생명이 자랄 것입니다 가난한 이 환경이 내 마음에서 내가 지지 않을 때 그 가난한 부한 환경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꼭꼭 씹어 먹어서 계속 계속 무럭무럭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또 열방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이 우리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이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기쁜 소식 너희는 왕이 될 자다 이것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안심하시고 평강하세요